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있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파이널 코드 매년 수능이 가까워지는 시기에 선생님이 내는 파이널 코드라는 강자입니다. 강자이긴 하지만 강의가 많은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수능이 가까워졌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너무 평가문제가 아닌 많은 사설문제들을 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계리감 수능 때의 계리감 때문에 점수에 또 어떤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악영향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주는 마지막 선물 같은 책입니다. 그래서 수능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주제들을 선별해서 물론 수능에 어떤 주제가 나올지는 수능이 열려 봐야지만 알죠. 그래서 수능을 봐야지만 아는 건데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주제는 확실히 나올 거다 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 그래 서른 개의 문제를 모두 다 우리가 다 맞출 수는 없겠지만 그 서른 개의 문제 중에 특히 4점짜리 문제들 중에서 우리가 몇 개만이라도 미리 예측해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훈련을 통해서 알려진 유형들에 대한 것들을 좀 더 문제를 푸는 데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면 그만큼 수능에서 알려지지 않은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그런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 투자를 거기에 또 쓰기 위해서 이미 알려진 주제만큼은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보다 빠르게 풀자 이거야. 그게 이제 이 마지막 파이널 코드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 기준을 그럼 뭐로 우리가 적어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기준에 일단 메인이 되는 것은 일단은 뭐야. 그래요. 올해 6평 9평이 되겠죠. 물론 올해 6평과 9평과 2025학년도 수능은 독립시행이야. 그것도 별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별개이긴 하지만 별개이니까 따라서 6, 9평은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독립시행이야. 6, 9평은 그냥 대충 하면 돼. 그러면 점수가 대충 나오는 거예요. 아시죠? 그렇진 않잖아. 그러니까 독립시행임에도 불구하고 6, 9 때 다뤘던 것들은 여전히 당연히 중요도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 집중 훈련을 해야 되고 당연히 그 유형이 또한 관련돼서 나올 수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히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역시나 직전 연도 수능. 가장 이제 사실은 수능 문제라는 평가 문제랑 또 수능은 또 결이 또 그 안에서 또 차이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개가 기준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있다면 올해 당해 연도에 나왔던 일단 사관학교 있죠. 사관학교 너무너무 중요한 그 사관학교도 있을 거고요. 특히 올해는 뭐야 다른 점이 하나 있잖아. 그래요. 수능이 교사 출제진이 또 강화가 되니까 그래서 교사분들이 내는 문제들 뭐가 있겠어요? 올해 교육처. 그래서 올해 교육처 문제들조차도 중요도는 예년에 비해서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외에도 이제 그런 문제들이 주로 그치? 그래서 올해 나왔던 교육청이나 사관학교 문제 중에서 핫했던 적어도 4점짜리 문제들만큼은 전부 다 선생님이 분류를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해놓고 보니까 올해는 16개의 주제 정도 나왔어요. 그래서 16개의 여러분들이 주제별로 집중훈련을 통해서 적어도 이 알려진 16개의 유형이 만약에 올해 수능에 얘네들 중에 몇 개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 몇 개는 누구보다 빠르게 풀어야죠.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셔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 공략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해당되는 주제에 대한 공략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개괄적인 안내를 좀 드려보고 또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 영역을 우리가 정립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선생님이 짧지만 강의에서 또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구성은 주제별 공략법과 행동 영역에 대한 정리가 선생님이랑 먼저 해당되는 주제 앞에서 정리를 하게 될 거고 대표적인 기출 특히 올해 6구가 일단 중심이 되겠죠. 가장 최신 문항에 대한 대표 기출을 문항 분석은 이거는 그래도 강의를 통해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준을 잡아줄 겁니다. 그래서 강의는 길지 않게끔 이런 큰 부담 느끼지 않게끔 구성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강의를 통해서 기준을 잡으네 일단은 특히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 훈련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훈련을 할 수 있게든 교재 뒤편에 또 집중훈련이라는 교재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교재 구성은 일단 1일 학습 계획표가 있습니다. 요새 또 계획표 스스로 짜려고 하면 잘 안 짜지기도 하고 계획표 짜다가 시간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시간을 다 선생님이 세이브해 주려고 선생님이 교재에 다 넣어놨어요. 넣어놨고 그리고 두 번째 단원별 학습 유의점. 이건 승진이가 쓴 거 아니죠. 단원별 학습 유의점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교육과정에 정해진 유의점이 있어. 이런 건 다루지 않아. 이런 건 주의해.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그거를 어디에서? 교육부에서. 교육부 문서로 공시화가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 근데 모르고 막 공부하는 애들 많아. 이거 모른 채 그냥 막 안 다운되는데 안 나오는 거에 집착하고 뭐 이런 애들 많거든. 맴매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단원에 대한 어떤 개통도부터 시작해서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다 선생님이 정직하게 넣어놨으니까 여러분이 그런 거 유의해 보면서 이런 거 알고 공부해야 되는 거야. 적어도 여러분들이 수험생이라면.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안내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메인이 이제 이거죠. 네. 그래서 총 16개의 주제가 나오고 그 주제에 대한 대표 기출과 그리고 집중 훈련 문제가 이제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뭐야. 어우 그래. EBS 연계. 수학은 물론 EBS 연계. 뭐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 수학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능도는 예년에 비해서 좀 더 중요도가 높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EBS 책조차도 교사 출제진들이 많을 테니까. 그래서 그 영향이 분명히 예년에 비해서 좀 셀 거니까 여러분들이 EBS 책도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연계 모의고사와 이해분 또 선생님이 막판에 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가족도 실전 훈련 할 수 있도록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해설지가 이제 행동력이 다 담겨 있어. 어디에도 없는. 그래서 그게 딱 구성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 수능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정말 여러분들이 수능에 정말 수능장에서 문제를 풀 때 도움이 되는. 도움이 안 되는 거 말고 도움이 되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교제가 구성이 됐고. 이미 이 교제는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 고3. 선생님이랑 고3 생활한 지 지금 23년째잖아요. 그래서 이미 다 검증된 사항이야. 제수종합반에서 오랫동안 이 교제를 통해서 막판에 정말 점수 올리는. 점수 올리는 그런 점수를 올릴 수 있는 어떤 검증된 교제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믿고서 시키는 대로 마무리 공부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 교체는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행동 의혹에 대한 안내를 드려보고 그런 행동 의혹을 가지고 이런 최근 동향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강의에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요. 여러분들이 훈련해 봐야지. 그냥 대표 교체만 풀고 끝이 아니라. 관련된 집중 훈련 문제를 통해서. 다 이제 뭐야. 결국은 가장 이제 발문적인. 발문적인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수능장에서 여러분들이 푸는 수능 문제랑. 계리감이 없도록 그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그 훈련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해설지가 이렇게 문항마다. 체크 포인트가 다 행동 의혹이 가장 좋은. 사실 이게 짧지만 이 한 줄 때문에.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이런 어떤 행동 의혹이 떠올라야 되는. 그게 안 떠올라서. 여러분들이 체감 난도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다 서술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좋을 거야. 그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뽑아낸. 네. 주제를 보면. 수원이 일단 7개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총 170제로 구성돼 있고요. 적어도 이 주제 7개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수능에 웬만하면 나올 거라는 거지. 웬만하면 나올 거야. 그래서 이렇게 알려진 주제에 해당되는 문제들만.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좀 빠르게. 익숙하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면. 사실은 낯선 문제를 풀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되니까. 시험은 승할 가능성이 높죠. 고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 뭐 하나. 그치. 소홀히 할 수 없는 주제들이에요. 뭐 하나. 그치. 특히 영향이 큰 수혈킬러. 그치. 수혈킬러가. 의도대로. 여러분들이. 그들의 의도대로 문제를 풀어? 그러면 시너지가 굉장히 크다 그랬죠. 왜. 자칫 잘못하면 수혈킬러는 누구나 건드리고 누구나 시간을 소모하거든요. 그래서 타 문제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 어떻게. 대통표가 안. 그치. 이런 거. 그치. 당연히. 너무나 당연한 태도들. 그치. 낯선 수혈이 나오면 대입을 통해 표를 이용하여 관찰하는 습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최근에까지 나왔던 수혈킬러 문제들이 어떻게 깔끔하게 풀리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제 알고 있어야죠. 적어도 수험생이라면. 그죠.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리들을 우리가 해나가는 거고요. 수투역시나 총 9개의 주제이고요. 문항은 적절한 딱 185제 정도. 그래서 과하지 않고 여러분 부담되는 느끼는 양이 아니니까. 여러분 적어도 이 주제에 해당되는 이 정도의 문제만큼은. 당연히 여러분들 거의 그냥 달달달 할 정도로 풀어줘야 되는 게 맞다. 그래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특히 킬러 배제. 킬러 배제 때문에 킬러를 막 배제하고 그러면 당하는 거야. 아시죠. 그치. 객관적으로는 킬러가 아닌데 본인이 느끼기엔 킬러일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그런 이유의 문제. 그래서 과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풀이는 간결해. 풀이는 간결한데 어 이상의 체감단독이 높아. 이런 문제들. 그런 훈련들 다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역시나 올해 수능에서 이 주제 중에 뭐가 나올지. 다 나올지. 골라서 나올지는. 열어봐야 알겠죠. 그런데 강력한 후보들이라는 거야. 얘네들 주제가. 그래서 이런 주제만큼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주제별 집중 훈련을 해야 한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학습 방법은 선생님이 이렇잖아. 총 16개의 주제가 있는데 16개의 주제를 넣어보고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물론 다 해야 되는 학생들도 있죠. 그런 학생들도 있어. 그런 학생들도 있어. 많아. 그런데 거꾸로 16개의 주제 중에 자기가 이거는 꼭 내가 좀 약해. 이런 건 꼭 해야 돼. 그런 우선순위가 있을 거라는 거야. 우선순위가 있을 거고. 또한 어떤 친구에게는 뭐야. 나 이 주제는 틀릴 리가 없어. 나는 확신해. 확실하게 이제 이 주제는 잡았어. 그러면 이제 그 시간을 아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선순위대로 선별해서 여러분들이 하면 돼요. 물론 주제일부터 주제십리까지 순서대로 꼭 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걸 선택해 주면 좋겠고. 다만 이제 아무래도 선생님 저는요. 아직 그러니까 보통 2등급 이하의 아이들. 2등급 이하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웬만하면 이 주제를 다 해보는 게 있죠. 그래서 계획표대로. 계획표는 이제 16개의 주제를 다 하는 걸로 잡혀져 있으니까. 그걸 따르면 좋겠고. 자기가 안정적인 1등급이 나와서 그래도 어떤 해당되는 주제는 굳이 내가 시간 낭비를 안 해도 될 것 같다. 그런 친구들은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우선순위대로 문제를 풀면 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해당되는 주제의 대표 기출을 푸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통해서 그런 대표 기출에 대한 행동 요약들이 어떻게 정리되도 이런 주제의 문제가 현재의 기조가 어디까지 왔는지. 이런 어떤 트렌드 그런 얘기들을 좀 들어보고 강의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집중 훈련 문화를 통해서 풀어보고. 그리고 행동 요약이 담긴 해설지를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추가 학습이 필요한. 어? 풀긴 풀었는데 이게 뭐 완벽한 내 거가 아닌 느낌. 어? 풀었는데 이해는 되는데 실전에서 관련된 문제가 나면 또 나는 또 뭐야? 머뭇거릴 것 같은 거. 왜? 이해한 것만으로는 끝이 아니잖아요. 이해한 것만으로는 이해는 누구나 하죠. 그런데 실전에 가면 멍 하거든요. 멍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그런 어떤 그 계리감을 그 사이의 간극을 선생님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뭐야? 좁혀준단 말이야. 그래서 단지 강의는 문제를 풀어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런 행동을 내가 왜 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문제의 표현이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 일부러 추가 학습이 필요한 문항들은 강의 출처를 또 문항 옆에다 다 적어놨어요. 친절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찾는 데 시간 버리지 않게끔 적어놨으니까 그런 걸 찾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뭐야? 학습을 부가족으로 해주면 가장 이상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 이렇게 문항 옆에 기술고도 수학원의 3부에 10번 문제 얘가 있으니까 그 해당되는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어보면 좋겠다. 이렇게 다 구성이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찾아서 좀 아리송하다. 내가 지면에 설지만으로는 완벽하게 내 것이 되지 않았다. 라고 느껴졌을 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확인해 주면 될 겁니다. 그렇게 구성돼 있고요. 추천 학습 기간은 일단 3주 계획표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21일 동안 여러분들이 집중하면 충분히. 그러니까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직 그죠? 그리고 남은 이 21일 동안의 학습이요. 정말 수능이 끼치는 영향은 우리가 그래 상반기에 공부하고 중반기에 공부했던 어떤 시간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수능이 가까워졌을 때의 기억이 여러분이 훨씬 더 많이 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소홀히 하지 마시고 1분 1초 아껴가면서 공부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는 거 맞죠? 네. 그럴 때가 맞습니다. 그래서 하루 1, 2시간 4일 정도 학습하고 이건 개별 차안이 좀 있겠죠. 개별 차안이 있을 거. 그래서 크게 부담은 느끼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런 주제별 집중 훈련을 하면서 반드시 사코. 어사 코드 실전 모의고사 했던 것들 반드시 뭐야. 낯선 거 자꾸 시간 제거 푸는 실전 훈련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이미 훈련을 한 다음에 그 피드백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복습하는 거. 병행해야 되는 거. 그거 병행하면서 이 파이널 코드에 있는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집중 훈련을 하면 되겠다.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파이널 코드 안내를 마쳐주고요. 여러분 이제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카운트다운 들어가고 막. 그래서 아마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 이런 친구도 있을 거고. 아 빨리 빨리 수능이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 이런 친구도 있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개인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마인드는요. 여러분이 뭐가 됐든 자만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좌절도 하면 안 됩니다. 자만이나 좌절은 금물. 금물.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뭐 육구평이 백백이야. 그렇지? 나 다 했어. 그래서 이제 특히 파이널 코드 문제를 여러분들이 막 눈으로 풀어. 눈풀이. 이거 내가 풀었던 거네. 이거 이렇게 풀면 되겠네. 어우 훅. 그러면 큰일 납니다. 알죠? 지금 시기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가장 명심해야 되는 건 절대 끝까지 답을 내는 훈련을 해야 돼요. 끝까지 결론부적인 아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나라고 그냥 계산을 안 하잖아요. 그럼 수능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수능 때도 이거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나고 계산 안 할 겁니까? 그럼 틀리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계산 능력도 매우 중요한 행동형이라서 지금 시기에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는 절대로 눈으로 풀려고 들지 마시고 반드시 끝까지 답을 계산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마무리해 주셔야 돼요. 이것만 좀 지켜주시면 될 것 같아. 자만하는 친구들은. 아시겠죠? 그거 꼭 명심해 주시고. 또한 선생님 저 안 될 것 같은데 저 그냥 내년에 또 할래요. 뭐 이런 친구들. 그래서 옆에 있었으면 빡. 빡. 그냥. 아니야.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내년 이맘 때쯤에 또 그런 생각해요. 어 선생님 경험담이야. 경험담이야. 정말 많은 학생들을 봤는데 그런 마인드로 임하는 친구는 내년에 또 그런 생각을 해요. 아시겠죠? 아니야.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 시기에 네가 할 수 있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는 거야. 후회 없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보고 나서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만약에 안 좋다면 그때 가서 또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가장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걸 해보자 이거지.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파이널 코드 정도만 해주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 단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일단은 점수 오르는 공부를 여러분들이 해내갈 수가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꼭 여러분 자절하지 말고 마무리 잘해서 결국 수능 때 적어도 내가 그래 직전 공부는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했고 정말 도움되는 공부를 했어 라고 자부하면서 나올 수 있도록. 아시겠죠? 할 수 있죠? 네. 못하는 것 같으면 또 선생님이 다음번 캐스트에서 나와서 여러분들도 안내를 드릴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바이바이.